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대표 칼럼인 양상훈 칼럼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오늘 방송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양상훈 주필 칼럼은 이따금 공병호 tv에서도 소개하는 단골 칼럼입니다 오늘 칼럼은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거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상훈 칼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태극기 세력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라를 걱정해서 나온 태극기 세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문재인을 도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역설을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야당에 대한 젊은 층의 해모를 벗어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제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리를 어떻게 주장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양상훈 주필이 또 나름대로 대표 칼럼이니까 고심을 해가 쓰셨겠지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양상훈 주필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여당이 어떻게 이겼는지 잘 모르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진짜 그 이유를 모르는가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무관심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토록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는가 그리고 무자비할 정도로 그냥 반 트럼프 노선을 견제한 중요한 이유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는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가 선거의 인테그리티 정직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신문들도 그렇게 동조를 했지만 조선일보가 그런 면에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정직하지 못했죠 그건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 패인에 대한 그런 칼럼을 쓰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태극기가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태극기 세력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면 그것은 젊은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이지 그것이 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문제인가 묻고 싶은 거죠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극성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에 한국의 논조를 보면 언론 논조가 무슨 계속 거구 거구 타령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곳에 갔죠 내가 든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내가 거군가 지나가는 개도 다 웃을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보수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걸 그거로 몰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젊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 안 하고 찍었다 하면 그건 젊은 사람들의 문제죠 그걸 태극기 문제에 이렇게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양상훈 주필의 구체적인 주장을 보면 이런 주장을 폅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직후에 필자가 만나본 6명의 청년들은 모두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찍었다고 했다 어떤 사람 찍은 후보 이름도 몰랐다 무조건 일본을 찍은 것이다 이게 탁 갈름 시작하는 부분에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지구 민주당이 어떻게 압승했냐 이야기죠 그건 모르냐 이야기예요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죠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압승했냐 이야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략을 하고 선거는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다 그래서 집권 세력에 평가를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압승을 줬냐 이야기죠 근본직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칼럼에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은 양상훈 칼럼의 주 내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총선에서 싹쓸이 압승할 만큼 국정운영을 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지방선거도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냐 이야기예요 꼭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예요 2018년 지방선거 결과도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 분석을 행한 게 많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상훈 주필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압승했는지 진짜 모르는지 궁금한 거죠 정말 모르기 때문에 조선일보 전체가 그렇게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에 대해 침묵했는지 정말 참 실망스러운 일이죠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조선일보를 구독해왔던 사람들 많이 끊지 않습니까 실망해가지고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않을 생각이면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신문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항상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질을 먼저 이야기를 안 하고 비본질을 가지고 그냥 어디 코끼리 그냥 다리 만지던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본질적인 문제가 선거의 공직성에 선거의 정직성에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태극기 부대가 반감을 준다는 그런 논리를 어떻게 펼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그리고 야당의 인기도는 태극기 부대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지금 야당이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이 지금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당의 인기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들의 처신과 그들의 선택의 문제지 어떻게 강화문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냐 이야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댓글을 한번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영민 씨가 11시 30분에 글을 올렸네요 4.15 총선에 제기된 120건의 소송은 이 선거가 사기임을 보여주고 오늘자 문재인 지지율이 43.6% 급등을 알리는 뉴스에 달린 압도적 부정적 댓글은 이 여론조사가 사기임을 보여준다 6명의 청년과 2년 전에 참석한 집회가 당신 글의 근거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독자들이 바보 청취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양상훈 주필이 글을 쓰지만 독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 글의 근거가 뭐냐 이야기예요 6명 청년의 글의 이야기냐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김영민 씨가 조선일보 독자를 갖습니다 탄핵은 적법하고 정당했습니까 탄핵할 때 얼마나 조선일보가 앞장섰습니까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묻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하지 못하는 한 당신의 글은 괴변이고 허위일 뿐입니다 탄핵은 적법하고 정당했습니까 6명의 청년과 2년 전에 참석한 집회가 당신 글의 근거입니까 4.15 총선은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당신이 당당하게 답하지 못하는 한 당신 글은 괴변이고 허위일 뿐이다 이런 독자들의 꾸지점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곽상섭 씨입니다 2시 3분의 글을 올렸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연령병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3040의 비율은 50대 60대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56곡 태국기들이 전부 여당을 찍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야당이 우시하거나 박빙인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수치로 그런 근거도 없는 핵의 망측한 논리를 펩니까 사전투표에 5060 이상이 더 많았다는 것은 태극기를 혐오하는 3040이 사전투표보다 당일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것인데 당신 논리대로라면 당일 투표에서 여당이 월등히 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보면 당일 투표에서는 야당이 우시하거나 박빙인 지역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야당이 싹쓸이한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난 3040 대부분 투표의 탐유도 아닌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나마 의식 있는 3040이라며 현 정권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극기가 싫다면 차라리 기건했겠죠 사전투표 조작으로 야당이 싹쓸이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게 태극기 부대를 싫어하는 젊은 층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정면으로 4.15 총선 같은 문제를 거론할 자신이 없으면 칼럼 그런 주제를 안 다루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런 칼럼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양상훈 주필이 오늘 댓글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시중 민심이 어디 있는지 다 알 겁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아침에 조선일보 조관 구독 계속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